우산 계속 찡겨놔 응 찡겨놓고 그때 주문에 넣어야 될 것 같아 우산 이걸 계속 이걸 할 건데 아, 충고가 오랜만이라고? 네 잠깐만 여러분 나 미쳤다 어디 또 말이야 뭐? 2022년 10월 8일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버 원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또마 하트 오잉님 별풍선 390에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잉님과 팔로이게 고마워요 어이 소위 잠깐만 줄게 예 팔로이게 감사합니다 어이 고맙다 자 여기서부터 슬슬 잠깐만 요거 조금만 잡자 지금은 잡자 어 한번 봐볼게 여러분들 유폐입니다 유폐 아셨죠? 오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건물이 한동 있고 여기가 좀 메인이 될 만한 집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쪽에서 뭐가 기운 자체가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한기 같은 게 여기가 조금 그런 게 있네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운 같은 여기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소리 들려? 혹시 저만 소리 들린 거야 여러분들? 나만 소리 들린 거야 뭔가?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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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혹시 저만 소리 들린 거야 여러분들? 나만 소리 들린 거야 뭔가?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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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뭐가 키윽 키윽 무슨 소리야? 방금 들은 사람? 막판에 누구 있어? 뒤에 있다고? 와 내 줄이 엄청 걸린다 와 내 줄이 엄청 걸린다 저 잠깐만요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누구? 아.. 누구세요? 이러..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의자에 앉아있다가 잠깐만 의자에 앉아있었어, 의자가 자빠졌어 여자 목소리가 났단 말이야? 잠깐, 담비 누나? 잠깐만 누나 잠시만, 이거 뭔 냄새지? 잠깐만, 이거 뭔 냄새지? 잠깐, 잠깐 오른쪽 와 이거 뭐 잠시만, 잠시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 조용히 좀 조용히 좀 조용히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담댕이 ante 있지 마라 제발 담덩이도 지금 뭔가를 감지한 것 같은데 담댕이도 지금 뭔가를 감지한 것 같은데 와, 담대 잠깐만 아.. 미치겠다.. 와.. 진짜 멋있다.. 방금 왼쪽, 오른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 오른쪽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 아.. 끄미초로.. 혹시 누구 있어요? 저기 오른쪽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 어? 저거 뭐야? 누구예요? 누구신데요? 거기 뭐예요? 돌리지마, 그대로 와서 확인해 그대로 와서 빨리 와서 확인해 뭔데? 저쪽 그거 봐 쥐.. 좀 안 놀렸다 뭐야? 분명히 이쪽인데 내가 저쪽에서 바로 찾았는데 와..이거 열면 안될 것 같애 이거 열면 안돼 와..차갑다 문 한번 열어보세요 내 말 맞지? 안에 누구 있다니까? 봐봐 닝대왕 조용히 봐 맞잖아 아닌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빈술 낮춰드릴게요 빈술 낮춰드릴게요 어..? 예기여 주님.. 아따.. 장난을 치지 마라니까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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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을 치지 말아니까 앗.. 앗.. 엇.. 엇.. 몬 bum 정말 하지 마시라구요 건물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은.. 아니 망자가 걔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건 봤대요 망자 옆에 조그만한 어떤 뭔가가 있었어 아.. 안되겠다 뱅뱅이도 너무 짖고.. 와.. 이거 대하에 집중이 안되겠다 저 큰 놈까지 짖어본다 지금 어.. 가까워졌다 지금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재미를 위해 나름대로의 어떤.. 삑샨도 가미가 되어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느정도의 삑샨 삑샨도 가미가 되어있었고 예예.. 지금 왔어요? 네 저는 지금 갑니다 예예.. 지금 왔어요? 예예.. 아니.. traveled.. 요..